고감독 고생했어. 고감독 두 손 두 발 들고 가버렸으면 나 고필승 감독 미워했을 거야. 그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줘서 우리가 다 고마웠어. 장하다, 고감독! 나도 고감독 열받아서 그만둔다고 할까 봐 엄청 조마조마했었어. 우리 고감독 책임감이랑 근상 하나는 진짜 끝내줘. 제가 왜 그만둡니까? 저 장미예즈 끝나기 전까지 절대 안 그만둡니다.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여기는 개가 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. 자, 자, 자. 옷들에 빨리 고기를 구워드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편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제가 오늘 되게 맛있게 먹었네요. 고감독이 만들어지니까 더 맛있네. 이야, 맛있다. 고감독이. 자, 작가님도 드세요.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역시 먹어본 사람이 만들어주는 대로 먹으니까 맛있네. 지영 씨 많이 먹어요.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. 아니에요. 별말씀을요. 아니 얼른 먹어 고마워요. 많이 드세요. 지영 씨 어디예요? 지금 회식 중이에요. 당장 나와요. 급한 일이에요. 내가 지금 거기 쳐들어가기 전에.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고마워요. 저 죄송한데 저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. 신부. 고마워요. 지영 씨. 왜 먼저 가요? 그게.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. 혹시 할머니 일이에요?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지영 씨 다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요. 가요? 아니에요. 정말로 괜찮아요. 택시 불렀어요. 그리고 오늘 감독님이 주인공인데 감독님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작가님, 배우들, 스태프들 다 감독님 위로해 주고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. 지영 씨 정말 괜찮아요? 식구들이랑은 다 잘 지내는 거죠? 다른 문제 없는 거죠? 예. 지는 괜찮아요. 지영 씨. 지영 씨는 돌아인데 지영 씨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. 나 언제까지 밀어낼 거예요?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히 밀어낼 거예요? 나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데요. 저기. 감독님이. 지영 씨. 그래요, 얘기해요. 지영 씨 무슨 일이 있는 거 맞죠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냥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요. 그렇지, 먼저 가볼게요. 지영 씨. 네. 나 오늘 지영 씨한테 너무 섭섭했어요. 예? 나 물러나라고 데모한 것도 어이없는데 어떻게 그 떨거지들 회식 자리까지 가서 앉아 있어요? 그건 우리 팀 단체 회식이라서. 지영 씨가 자꾸 까먹나 본데. 지영 씨 이제 내 여친이에요. 아니, 그런데 그 시도 없지 않은 떨거지들이랑 같이 남친이 나를 물러나라고 데모하는 게 말이 돼요? 남친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지가 대표님 만나는 건 맞지만. 그런데 대표님. 이거는 제 일이에요. 우리 드라마 장미애 집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지만 빠져요. 제 일도 좀 존중해 주세요. 아니요. 우리가 이번 일은 지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뭐라고요?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고필슨 편 드는 거예요? 아니,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전남친 편을 들어요? 아니에요.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. 됐고. 아무튼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서 고필슨 그 자식 편 들지 말아요. 네? 내 앞에서 전남친 편 드는 건 매너가 아니잖아요. 알았어요? 예. 응. 얼른 먹어요. 왜, 맛이 없어요? 딴 거 시켜줄까요? 아니에요. 맛있어요. 응. 자, 이것도 먹어요. 이제 조심히 들어가요. 예. 지효 씨는 내 편? 오케이? 예. 잘 자요. 고맙습니다. 지효 씨. 지효 씨가 왜 공대표랑 있어요? 집에 급한 일이 있다더니 급한 일이 공대표 만나는 거였어요? 예. 맞아요. 지효 씨가 공대표를 왜 만나요? 공대표님이랑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. 이제 공대표님 제 남자친구예요.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지효 씨 공대표 싫어하잖아요. 지효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잖아요. 저 이제 감독님 안 좋아하고 공대표님 좋아하기로 했어요.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기로 했다고요? 아니요. 아주 좋아해요. 지, 지가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감독님. 이제부터 늦은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. 이러는 거 부담스러워요. 연장에서 뵐게요. 열심히 가세요. 할머니. 감독님. 저년이 미쳤어요. 저년이 지난번부터요. 어떤 영혼하고 바람이 났더라고요. 그런데 감독님은 아시잖아요.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감독님이라는 걸. 네, 저도 알아요. 그런데 할머니, 지영 씨가 왜 저러는지 이유 아세요?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.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 사단이 벌어졌더라고요. 감독님. 조금만 기둘려줘요. 지가요. 저년이 왜 저러는지 알아낼게요. 그러니까 감독님. 그때까지 마음 변하면 안 돼요. 네. 저는 절대 마음 안 변해요. 우리는 정맹군이에요. 네. 저 거머리 같은 놈. 왜 우리 지영이한테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, 진짜. 어떡하죠, 정말? 왜? 어우, 젊으니까 진짜.